반갑습니다. 전국의 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스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름방학습 방법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혼란스러운 입시, 결국 내신이 답이다 이 주제랑 그리고 여름방학습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여러 뉴스 매체들 통해서 들었겠지만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물론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고1,2 친구들이라면 당장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심란하게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요즘에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이 이제 답은 그거 하나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 하고 지금 고1,2는 당장 수능을 보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챙겨야 되는 건 결국 내신이거든요. 근데 진작에 내신 포기하고 정시파이트로 돌리는 게 선생님이 100% 나쁘다가 아니지만 그만큼 위험을 좀 감수해야 돼요. 항상 변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같은 이런 변수가 생기고 나면 정시파이터들이 좀 힘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꼭 정시나 수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두 다 동원해서 시험을 볼 때나 아니면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을 모두 다 열심히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여럿바학 학습 목표. 진짜 결국 이 내신이 답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신을 잘 챙겨 놓으셔야 되고 내신을 잘 챙겨 놓으면 나중에 보험 하나 더 들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주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수단적으로 보험이 될 수도 있어요. 정시에만 집중하면 너무 변수가 많다 말씀을 드렸었고 먼저 1학년, 2학년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1학년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수학화를 대부분 진행하게 될 텐데 수학화는 여러분 입학하기 전에 선행을 한 친구들이 있고 선행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행을 한 상태라면 이미 수학상에 대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공부하면서 수학화를 많이 까먹었어. 그래서 수학상을 여러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잘 했기 때문에 수학화가 또 내용이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공부한 친구들이 많이 잊혀진 상태라면 다시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선행을 한 상태라면 수학화 바로 심화기념으로 들어가시거나 수학원 기본선행을 같이 해야 무조건 좋습니다. 수학상보다 수학하는 내용이 좀 적은데 수학화 다음에 수학원이랑 투는 여러분이 1학년 때 했던 그 과목들에 비해서 몇 배나 학습량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3, 2학기 때 아마 수상을 처음 시작했을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시작해야 되는 과목은 2학기 수학화라기보다는 이미 선행을 좀 한 친구들이라면 수학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원 기본선행을 하는 게 제일 좋고 내가 수학화도 많이 까먹지 않고 수학원을 기본선행을 했다라는 친구들은 물론 수학원 문제풀이나 심화기념을 바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여기서 심화기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단순히 공식에다 숫자 대입하고 여러 공식을 익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개념과 문제들이 어떻게 수능리나 아니면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었었는가를 기출문제 등과 함께 풀어보는 걸 심화기념이라고 하거든요. 심화기념과 수학원 기본선행을 같이 한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많이 까먹었지만 다시 한 번 또 기억도 나고 근데 수학화를 처음 하는 그러니까 선행을 수학 상만하고 입학한 친구들이라면 선행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수학화 학습에만 집중하자라는 게 선생님 생각이에요. 너무 많은 걸 하고 싶겠지만 사실 목표가 되게 거창한 거에 비해서 여름방학은 너무 짧아. 3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주 동안에 내가 수학원도 하고 싶고 수학화도 하고 싶고 물론 그러고 싶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가 수학화를 처음 선행한다면 수학화에만 집중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알았죠? 수학화에만.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수학1을 하고 2학기 때 수학2를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2학기 때 수학2를 하는 학교들이라면 수학2는 수학1보다는 학습이 좀 수월해요. 수학1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그함, 수상각함수, 수열이 전부 다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는 단원들인데 수학2는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내용이 쭉 이어지거든요. 오히려 공부하기는 좀 수월합니다. 하지만 개념과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게 많아요. 다만 과목 자체가 수학1보다 심화 개념을 다루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념 학습과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다. 내가 수학2를 처음 하더라도 처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수능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익혀나가는 게 제일 좋다. 수학1도 그렇지만 수학2는 특히나 더 여러분 내신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1학년과는 많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들도 있어요. 1학기 때 수학1하고 수학2를 같이 공부하고 2학기 때 선택과목을 공부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선택과목을 공부하는 학교들이라면 이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한다. 라고 한다면 확률과 통계 사실은 학기 중에 학습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확률과 통계 자체 갖고 있는 학습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 2학기 때 확률과 통계만 한다고 하면 확률과 통계를 여러분 선행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과목을 같이 이렇게 분배해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이과 친구들이라면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을 같이 할 거예요. 그런 상황은 미적분이 또 수2의 3배 정도 학습량이 필요해요. 미적분을 학습한다면 미적분 1단원 공부할 때까지 수학2함수 극한을 끝낼 거 요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2학기 때 수2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2학기 때 수2를 해야 될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미적분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자, 수학1과 수학2를 1학기 때 끝내놓은 상태라면 2학기 때는 미적분만 하거나 확률과 통계만 하거나 기야만 하거나 일 거야. 그럼 그 과목에 집중하시면 돼요. 근데 1학기 때 수학1을 하고 2학기 때 수학2를 하는데 내가 미적분 선행도 하고 싶다. 근데 애초에 미적분은 수학2를 끝내야 학습이 진행 가능해요. 근데 미적분이 1단원은 또 아니어져. 아, 그러니까 미적분 1단원을 공부하면서 수학2를 선행을 좀 해서 극한까지 끝내놓으시면 그때부터 진도를 맞춰서 따라 나갈 수가 있어요. 대신에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해야 되겠지. 미적분 자체가 수2의 몇 배라니까. 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2를 만약에 했다, 혹은 안 했다, 1학기 때 했다, 뭐 내가 선행을 했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습 방향을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놓은 방법대로만이 아니고 여러분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하게 바꿔나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은 2학기 때 어떤 과목을 하는지는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 2학기 때 무엇을 공부해라? 사실 2학년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확률과 통계만 하는 친구들은 학습량이 굉장히 좀 가벼울 것이고 미적분만 하는 친구들은 1학기 때에는 비슷할 거야. 수학1, 수학2 합친 거 정도가 미적분되니까. 근데 2학기 때 수학2와 미적분을 같이 하는 학교는 아마 선생님이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는데 수학2를 하는데 미적분 선행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미적분 일단은 따로 공부해놓으시고 수학2를 극한까지 끝내놓으신 다음에 같이 따라가는 게 커리큘럼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름방학습 커리큘럼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학 개념 베이직 개념 완성 이렇게 된 친구들은 수학학 처음 하는 친구들. 처음 하는 친구들은 개념 베이직 이거는 굉장히 짧아요. 15강인가 밖에 안 돼. 굉장히 짧아요. 하루에 2개씩 들어도 일주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개념 베이직은 굉장히 쉽게 공식만 익히는 개념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개념 완성인데 사실 내가 처음에 좀 묵직하게 해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개념 완성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대신에 개념 완성 강의는 개념 강의잖아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지 않아. 여러분이 문제집 하나 또 추가해가지고 같이 수강하시면 제일 좋겠지. 워크북이 있어도 500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뭐 마플 같은 경우는 1700재일 거야만요.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1000문제 이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집까지 같이 포함해서 개념 완성까지 강의를 들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 내가 만약에 수아카를 이미 몇 번 했다. 나는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수아카 엔제랑 수아카 블랙라벨 이렇게 두 개 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수아카 엔제는 올해 강의인데 메가스터디 엔제라고 해서 굉장히 양치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화되지도 않고 선생님이 항상 제일 중요한 건 10대 7이라고 생각하거든. 음? 7대 3? 10문제 중에 3문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물음표만 갖고 있으면 속도 좀 낼 수 있고 공부라는 좀 맛이 나. 아 물론 이론상으로는 10문제 전부 다 어려워야 돼. 공부하는 것 같겠지만 그럼 속도가 안 빠져요. 10문제 중에 3문제 정도만 물음표를 갖고 있으면 속도를 좀 뺄 수가 있거든. 그거에 딱 적합한 문제집이에요. 수아카 엔제는. 그리고 강의 수도 많지도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엔제를 끝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 지나면 바로 블랙라벨 들어가셔가지고 심화문제까지 들어가시면 2학기 때 내신에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거지. 블랙라벨까지 했는데. 그렇죠. 어려운 문제까지 그렇게 다룰 수가 있는 커리큘럼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개념 위주로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학2를 예를 들게요. 수학2도 마찬가지로 개념 베이직 수강하시고 개념 완성하는데 개념 완성하면서 추가적으로 문제집이 필요하다. 근데 2단계에서 필요한 문제집은 기출문제집이라기보다는 센이나 마플같이 유형문제집이 훨씬 더 좋아요. 유형문제집 같이 공부하시고 만약 내가 수학2를 1학기 때 했다. 그래서 복습하고 싶다. 혹은 여러분들 수학2를 좀 문제풀 위주로 진행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수학2 자의스토리 이런 문제집들, 기출문제집 있죠. 굉장히 양치기하게 좋은 문제집이고 강좌고 수학2 블랙라벨까지 같이 수강해 주시면 훨씬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커리큘럼 단계는 사실 여러분들이 개개인에 대하여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하진 않겠지만 선생님은 이미 강의를 한 지 굉장히 굉장히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내가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공부하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겠다라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이 말씀을 좀 듣고 내 얘기를 듣고 이대로만 공부하시면 훨씬 더 이제 좀 안정적으로 고득점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굉장히 여러분은 좀 혼란스럽겠지만 결국에 여러분들 내신을 꼼꼼히 챙기는 친구가 나중에 오실 것이다. 내신을 꼼꼼히 챙겨놓으면 나중에 뭐 변동되는 상황에 놀랄 일은 좀 적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고 어떠한 시험이든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필요 없는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쪽지 시험이든지 학원에서 보는 주간 테스트라든지 여러분이 보는 모의고사라든지 내신이든지 무엇 하나 포기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 훨씬 좋은 나중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너무 큰 보험을, 너무 큰 위험에 보험을 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자! 이게 오늘의 취재였습니다. 여름방학 잘 보내시고요. 여름방학 굉장히 짧습니다. 눈 감았다 뜨면 바로 다음 주가 계약인 그런 상태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할 거 다 하고 노는 그런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